ㄴ Arabic ㄴ Arabic ㄴ ㄴ ㄴ ㅇㄴ ㄴ ㄱ ㄴ 여기는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다들 어디 갇혔어? 우리끼리 싸웠어 여기가 한영이 때려와서 각각 미션을 수령하자 저 백배일로 싸워보았습니다 맞아요 백맨 앞줄이었잖아 전맨 뒷줄이었습니다 전 도망치다가 넘어졌거든요 전 얘 부추려주다가 넘어졌어 오늘 인사드릴까요? 오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크입니다 안녕 여러분 스트레이크 옥상 톡 옥톡? 집 옥상이잖아요 집 JYP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숯메뉴만 활용하는 겸 저희 약간 톡 시간도 나누고 그리고 맛있는 빙수도 먹고 빙숨 지금 편한 시간을 보내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주 무대도 재밌게 맞춘 아 맞습니다 쉽게 맞추고 왔죠 저거 멀어서 목소리가 들을지 모르겠네 잘 들릴 거예요 잘 들리죠? 여기가 또 저희 세인한테 대기숙한 장소 아닙니까? 왜죠?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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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비행기 셔틱장이잖아 찍었었죠 맞아요 저희 가끔 바쁠 때 여기 비행기 와서 시키는 거잖아 헬리콥터입니다 나 요즘 장난을 잘 붙여 안 웃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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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왜 안 웃겨 왜 안 웃겨 왜 안 웃겨 여기 지금 아주 맛있는 재료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곰돌이에요 이거 곰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저 저번주랑 저번주에 요리 배틀을 했잖아요 그렇죠 배틀을 했죠 근데 우리 리도 형 팀이 지난번에 신경을 너무 했죠 리도 형 팀이 요리를 한 게 아니라 진 팀이 리도 형 팀한테 만들어줘야죠 오늘이야? 무서운데? 근데 이게 아 그게 오늘이에요? 네 아니요 저거 연휴 말고 그 안에 구추냉이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해볼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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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 만들어본 사람? 저희 다 같이 한번 만들어봤었잖아요 예를 들어 빕에 빕에서 만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도 빕에서 만들어봤어요 빕에서 만들어봤어요 빕에서 만들어봤어요 빕에서 만들어봤어요 빕에서 만들어봤어요 낚시터 같은데 아니 낚시터 모래사장 같은데 맞아 맞아 그 그 해변 느낌 나는 해변 느낌 나는데 아 예 림보도 하고 예 진짜 옛날에 팔송인가 뭔가 기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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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다 난다 맞아요 아 그러면 영복이 팀 빨리 가서 만들어주세요 네 맛있게 만들어 밥을 오이팀이 저랑 한빈이 형이랑 랩팀이랑 믹스였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믹스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봅 예 맛있겠구만 옛날에 땡빙하면 연휴 두 가지 먹었는데 네 다 같이 만들어도 됩니다 아니에요 답답할 수 있어요 아 저희는 안 답답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취향을 제대로 맞출 수 없어 이 닭자를 여기까지 너무 맛있겠는데 어 리노 팀 일로 와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어 브라메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명할 게 있어요 그 뭐냐 그 아이가 아이엠 형들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아 그래 그래 나 나도 7 8개 4개 어 어 어 어 어 2개 예 원 2개 워 1개 하 모 워 와우 여러분 이것도 넣어놓은 거 뭐야? 이거 얼음 있어, 얼음 프레고먹어 그거 되는 거 어디야? 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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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야, 그거 진짜 맛있어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한 번밖에 맛을 못 느껴 가버리거든요 왜? 얼음을 빼놔야 돼요 목이 크거든, 목이 크고 지식이? 지식이 저쪽이 있어요 얼음을 여기 안에서 넣어놓을 수 있어 나 댓글 볼래 어디? 그 사이 있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따 야, 대기 씨 네? 이거 얼음을 넣어야 됩니다 한번 믿어 볼게요 얼음 어디 있어요? 얼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돌릴게요 난 왜 자꾸 너 없지? 지금 봐요 네 아이고 목이는 안 돼 이를 잡아야 돼 계획에 세웠나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이거 그냥 팥도 있습니다 그냥 갈아버리면 되는 거 같아 근데 이거 만드는 데 한 목숨도 안 걸릴 것 같아 야, 숙소 가져가자 우리 얼음 없지 않냐 야, 이 재료를 다 드릴 아, 네 이거 만들기 전에 숙소 가져가자 놀아 dign 한 내려 뭐라 하면 넣어도 Chop 나중에 sun out doro 여기 if you are, just what thing is up 하채도 먹고 창의 형 never feel принцип 찬이 형 거는 얼음 안 갈아 드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냥 치아가ят Meerzeуш 예 치아이laş 연이나 황 novo 나 장갑 바나마처럼 장갑 life, 장갑 끼고 하자 motions of trip it 그 시간은, зав safest fail yes aimeous 미리 산다 나는 다들 빙수 취향이 뭐야? 빙수 취향? 초코빙수! 메론빙수! 저는 뭐 없는 거요 그러면 오랜만에 알아드릴게요 저는 민절미 빙수 좋아해요 민트 인절미인가? 민절미? 민절미 빙수에 연유 딱 뿌려먹으면 야, 그것만큼 맛이 생겨 잠시만요, 여기서 민트 초코 좋아서라 저희 형 좋아하지는 않지만 먹을만해요 저 민트 파 좋아서 저 형 너랑 그때 오리동산 먼저 먹지 않았냐? 민절미 빙수 저 알죠 그거 거기 거 아닌가요? 초코 뭐? 초코 악마빙수 베네? 나 중학교 때 맨날 먹어 그거 진짜 인생했어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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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땡모아 땡모아가 뭐지? 이거 몰라? 몰라요 땡모아? 이거 뭐야? 아닌데 다 알텐데 땡모아? 땡모아가 맛있지 땡모아가 맛있지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우유도 있네 이따가 넣는 건가? 여기 있네 제가 제일 커 보이죠? 그냥 가라 그냥 이렇게 이게 우리 집이 없네 이거 형 깨끗어 나 제일 커 보이네 야 거봐 거봐 스테이들 너 캔모아 너도 안 된다 너 캔모아가 뭐야 캔모아가 뭐야 전설의 민트집 있어 진짜 의자 여기 있네 의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 오 오 오 펠릭스 Let's get it 오 오 펠릭스 Yeah 너무 잘 되는데 뭐야 캔모아 가져간다고 나중에 물이랑 우유섭ны 흘린 다음에 먹으면 그냥 땡끌 땡빌 컷 어 근데 어릴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거 충분해요 근데 이런 거 다 넣어야 돼 아 맞네? 반만 넣습니다 벌써 2개나 넣는데 여기 있네 자 자 일단 팥 팥 여기 있네 팥 거기 있네 이거 뭐야 와 얼음이 얼음이 없나 보네요 팥 거기 있네 팥 여기 있네 얼음 리필 마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아이엠그라운드 자 얼음 리필할게요 아이엠그라운드 한번 해볼게요 얼음 거기 있네 바이리름으로 합시다 여기 있네 싫어 동물이름 알았어 나부터 자기소개 시작 나는 얼음 말 나는 상하다 나는 여우 이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침팬지 여우 제발 여러분 하나가 완성됐어요 빙수 요기 완성되지 여러분 숟가락 숟가락 요기 비주얼이 콤프러스트에요 숟가락 숟가락 요기 나 이거 초코 많이 넣었지 야 이거 먹겠습니다 얼음 숟가락 한번 먹어볼래 숟가락 맛있게 먹고 숟가락 요기 있네 야 하나 시럽 많이 원해? 어 저 초코 시럽 많이 원해요 야 초코 시럽이래 너 팥 좋아해? 나? 나 팥 좋아하지 팥 마이 러버 지금 한이 먹고 있어 많이 먹고 있어? 팥 마이 러버 여기 있네 나 팥 좋아해 야 근데 잘 만들었다 비비빅 내 최애 아이스크림이야 너 비비빅 좋아하구나 비비빅 너무 많이 난 좋아 우리 아빠가 좋아하거든 형 그거 알아요? 깐돌돌땡 깐돌돌땡 아이스크림 중에 깐돌돌땡 알아? 깐돌돌땡 근데 팥만 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어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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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달을 찾았다 저 팥을 좋아해 팥을 좋아해 빙수는 연유가 여기 먹으러 가 빙수는 연유가 여기 먹으러 가 빙수는 연유가 마시 우리 안 먹으러 가 뭐 있지 그것도 있었는데 팥 여기? 우리 엄마가 좋아해 누가 땡 누가 땡 엄마 누가 땡 진짜 좋아해 동생들이 이제 스크루 땡 스크루 땡이 좋아 아니 거의 공장 출신이에요 스테들은 다 안 되니까 장빈이 형이 멋진 파트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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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 아이스크림 이름 되기 뭐라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어려울 텐데 나는 근데 말해도 되냐? 많이 애매하지 않을까? 그럼 바로 뒤에가 바로 누가? 누가? 조스 아니 아니요 으아! 으아! 마트로 왔네 시야방에 시시시작 아이엠 그라운드 잡아둔다 내기 내가 잠깐 여기인데 나는 민초 나는 딸기 나는 초 나는 바닐라 나는 바닐라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민초 셋 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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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 둘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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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산은 크게 한 느낌 이게 초코빙수입니다 초코빙수 초코빙수 자 초코빙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하하 우아 이게 딱 좋 아 너희들 진짜 잘 맞는다 근데 맛있어 핑수 맛은 어떤 어떤 레시피 원해요 아 그냥 한국식 좋아해요 한국식 어집말하니까 진짜 맛있어 하하하 초코빙수 아이요 아이요 뭐냐 진짜 맛있어 먹어봐 어 어 얼음 계속 고기 연유에 초콜릿과 색 고기물 다 먹으면 나 여기 우유 조금만 넣어야 돼 오케이 우유 고기 넣어도 된다 여기가 연유 맛있어 스미 스미 마이스 여기 여기 몇 개만 넣었지? 하나, 둘, 둘 자 여기 여기 오리지널 오리지널 진짜 오리지널 감사합니다 그 알록달록한 젤리도 진짜 맛있는데? 우와 오리지널 완전 오리지널 약간 단 거 필요한 말은 여기가 짜잔 잘 부탁드립니다 한이 원하는 거 되게 많네 한이 바라는 거 너무 많네 나 이거 너무 맛있을까요? 안 힘들어? 창민 먹는 걸 먹고 먹고 있네 인사 형 어떠한 음식이 원해? 나 더 먹거나 괜찮아 형 얼음 먹을래? 그래 일단 찬이 형의 한국식 일단 연유 뿌려올려 연유 뿌려올려 연유 뿌리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남편을 놔야 돼 진짜 맛있어 맛있어 형 형 형 응 콧가루 좋아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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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쏟았어 이 시국에 너무 올바라 너 혼자 먹어 너 혼자 먹어 너 혼자 먹어 여러분 조용히 먹자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그렇게 커? 저 얘기 바구로 갈라야 돼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형 근데 이 기계 너무 좋다 여러분 도망가 봉수걱이 하나 내겨봐요 여기 주방 그리고 여기 형 이거 맛있어 나 연유 여기 있네 아 연유 연유가 뿌려먹어도 다 맛있어 연유가 뿌려먹어도 다 맛있어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만들었어 그때 우리 같이 파채 만들었을 때 그리고 떡을 이만큼씩이나 요기 그때 우리 김희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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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 많이 넣을 때 나의 수박 파채 수박 파채 아 여러분 저희가 긴팔 입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 요기 있네 목이 물리기 싫어서 긴팔 입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기도 마셔 할 때 그러면 덥지 않아요 근데 아무 막도 없어서 여기 시원해요 바람이 좀 많이 들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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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회사 야야 머리가 막 낀 하네 음 맛있어 연유 짱 är 좋아 좋아 뭐요? 좋아 나 연유 끓여줘 어 그래? 야 여기 있다 루언니 요 어때요? 맛있어 쿠가는 실패입니다 아직 안 먹어봤어 어? 아우 쿠가는 실패? 좀 까다로워가지고 여기 사장님이 내 기스사장 좀 까다로워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어이 아주 잘했어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하면 멍하느라 내 국가을 준비했어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멍멍 꿀 헤이 1일 사찰했나? 뭐야 야 친구들 나 너희들도 먹어봐 숟가락 3원이야? 어 좋아요 나 숟가락 하나만 여기 좀 만들었어 너 이 숟가락 있냐? 숟가락 하나만 숟가락 소중한 여기 여기 나 오레오 밀수 만들어 여기 먹어봐 아 나 여기 이것도 먹어 어 나 얼음 한 번 갈아 볼래 숟가락 어디 있어? 이거 얼음 안에 있어? 어... 언니 여기 좋다 숟가락 숟가락 하나만 좀 해주세요 네 숟가락을 독하면서 먹어봅시다 어 형 저 하나만 더 맛있래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나 사실 솔직히 솔직히 맛있어 이거 맛있어 넌 좋아야 아 엉덩이 이거야 내가 오레오 맛있다 내 분위기 너무 좋아 으아 에이 뭐 에이 좋아 고마워 고마워 다시 찾아올게요 잘 만족하네 티티 그 번 사실 빙수만 드는 용보가 자태가 아름답다 너의 모습이 아름답대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 형이 이거 맛있다 했는데 꼬박 고구마가 떠올랐지 왜? 꼬박 고구마가 약간 떠올랐지 왜? 형이 맛집이 다녀오지 스테이가 우리 국밥 먹는 거 같아 국밥 너무 맛있다 국밥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탁탁해 줘 아 거기서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구 호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이고 밥도 막상에서 먹어야 되죠 그 욕이 있네 무슨 말투 따라하는 거냐고 승민이 형이 만든 거 욕이 있네 이게 메뉴 안 버티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기! 요기! 탱! 요기! 탱! 탱! 후루룩! 여기 아 너무 힘들어 나 얼음 진짜 성분에 1만 줄 수 있어? 현지인처럼 오레오 오레오 이게 너무 맛있어 나도 가라 볼래 진짜 맛있어 가라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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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도 있어? 아 베이프 타오리 요기 깔끔해서 내가 먼저 먹은 거 베이프 타오리 요기 베이프 타오리 요기 베이프 타오리 요기 여러분 봐봐요 코덕코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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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맞았어 더 들어와요 초콜릿 범버 빙수 맛있나? 맛은 확실치 못합니다 우리 친구 베아플 미래가 요기 무자 쓴 이유가 있었어 네 머리카락이 없어 나도 얼음 한 번만 리필 가능한가요? 얼음 얼음 줘? 아 그거 리필은 셀프입니다 나 야 이거 달달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난 그거 달달하게 만들었어 연유 넣으면 돼 어 넣는데? 마음이 달달해야 돼 야 너 그거 빙수야 뭐야? 착한 사람은 달달할게 빙수야? 나 이걸 부셨어 아니 흰 부분은 뺏어 넣어야지 질달라고 아 봐봐 요기 일단 너 안 달아?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나 한번 도전해볼게 도전이 요기인데 요기인데 도전이 요기인데 맛있어 나 굴레 어떻게 넣는 건지 아 용복 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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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게 캠핑 찬션 나와 응? 어 형이 니는 머신 오오 잡아줘야 아 아임에르 맨 사고 뭉치가 요기인데 아임에르 맨 오해 어 나와 아 힝 아 나 나 나 나 진짜 힘들어 컴다운, 컴다운 자, 한 번 테스팅해볼까요? 저 하나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얼음 1g에 50만 원인가요? 너무 달아 얼음 1g에 50만 원 얼음보단 커피인데요? 이거 리듬있게 이렇게 빵빵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커피 너무 많이 넣었어요 한 번, 한 번, 크리스탈러 빼줘 현진이요 현진, 현진 현진이가 제일... 여기 있네 현진이 형 저 친구가 제일 모기를 잘 몰리더라고요 모기들에게 인기 낭붓 모기한테도 인기 낭붓 그럼 훌쯔깍테일 반 맛이 나오겠지? 너무 맛있는데 달걀 맛있게 먹었어 됐어? 형 나도 넌 네가 알아서 해먹어 그래? 응 역시 형 밖에 없어 그치? 맛있는 빙수가 여기 있네 맛있는 빙수가 여기 있네 맛있는 빙수가 여기 있네 나도 맛있어 나도 맛있어 아주 달아 난 시리얼 먹는 느낌이야 아 진짜로? 난 시리얼 먹는 느낌 같아 너무 맛있는데요? 여기 여기 난 또 뭐 그래? 얼음이 다 떨어졌네 비닐장갑이 여기 있네 비닐장갑은 어디 있어? 하나만 떠도 여기 네 바로 앞에 있네 아니 근데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약간 대환장팔찌 만들 줄 알았는데 너무 성공적으로 총을 다 잘 만들어 보여 우유 어디 있어? 우유 고기 어? 근데 지금 계속 안 된다고 그러네 뭐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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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로? 우리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인상 보이스라디오로 보이스라디오로 여러분 여러분 대고 있어 대고 있다 대고 있네 장민이 거 만들고 치우고 먹을 사람들 알아서 몇 번 한 번 될 것 같아요 응 응 응 응 근데 윤호 되게 짧았네 좋아 그냥하게 돌려봐 아니 진짜 뭔가 시리얼 먹는 느낌이에요 끊지 않아? 진짜 맛있어 가보자 시리얼 약간 진짜 봐 처음 시리얼 맞아 얼음 막는 맛 어머 느껴지지 않아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거 뭐야 얼음 고음유 난다 뭐야 산을 만들어 버렸네 빙산을 만들어버렸네 공기밥 먹지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아 예 쉐트 삐트 잘 못했군 정리하고 아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빙주지 빙주야 멈추는 없습니다 멈추는 없습니다 최선인데 rendre 혹시? 아직 남아 있는데 많이 남아 가서 자꾸 끊긴다고 해서 잠시만 크고 가볼까? 네 그래요 잠시만 크고 갈게요 연구하고 형이 정리하고 가자 좋아요 형